안녕하세요. 스프림키드TV입니다. 빨대를 이용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친구를 보고 문득 빨대에는 몇 개의 구멍이 있는가? 라는 논란이 떠올라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빨대의 구멍이 몇 개인 건지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몇 개라고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논쟁은 2017년 11월 시작되어 다양한 의견으로 대립하다 2018년 1월경 플로리다 대학교의 케빈 너드슨 교수가 포브스의 기고문을 내면서 구멍 개수가 한 개라는 결론이 지어지고 논란이 수그러들었다고 합니다. 논쟁에 등장한 다양한 의견 가운데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분류하면 구멍의 개수는 한 개라고 주장하는 부류, 두 개라고 주장하는 부류, 그리고 구멍의 개수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구멍의 개수를 한 개로 보는 사람들의 주장은 위상수학을 기본으로 하는데 위상수학의 개념을 간단히 얘기하면 물체의 선을 끊거나 면을 자르거나 구멍의 개수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외한 변형을 하여 만들어지는 물체들을 같은 모양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대와 도넛, 머그잔이 모두 같은 형태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고 도넛의 구멍을 두 개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빨대도 같다는 것입니다. 빨대를 위상수학의 개념을 적용해 길이를 계속해서 줄여가면 결국 파이프 형태가 아닌 링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링의 구멍이 몇 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이것의 구멍은 한 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빨대 모양일 때는 구멍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고민이 됐었는데 링으로 변형하면 구멍이 한 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신기합니다. 빨대의 구멍이 두 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빨대처럼 긴 방의 양쪽에 문이 있다고 가정하면 대부분은 문이 두 개라고 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상수학의 개념을 적용해 문을 한 개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입과 항문도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 한 개의 구멍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반박합니다. 입과 항문이 하나라고 생각하니 좀 싫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멍의 개수가 0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빨대는 애초에 구멍이 없는 직사각형을 말아서 만든 형태이므로 구멍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철학적 언어적으로 접근하여 빨대의 구멍 유무를 인간은 알 수 없다 혹은 구멍이라고 정의를 하면 구멍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 과학적으로 빨대의 분자 구조까지 파고들어 구멍이 무수히 많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개 혹은 두 개 그 사이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빨대의 구멍이 몇 개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상 시청 후 생각이 달라지진 않으셨나요? 이번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프림키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